자, 매일 아침에 뭐 하세요? 수산 한번 해볼까요? 매일 아침에 밥을 먹은 다음에 세탁소에 갈 거예요. 아, 세탁소에 갈 거예요. 여기서 one problem. 뭐가 문제일까요? 갈. 아니요. 거예요. future tense가 안 돼요. 왜? 매일 아침에 했잖아. every morning. every morning repeatedly we do something 하면 always present tense 써야 돼요. present tense. 그러면 this sentence는 수산은 every morning. you eat and then go 세탁소. 런더리 샵. 근데 every morning 가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밥을 먹은 다음에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요. 아, 아침을 먹은 다음에 운동해요. 오케이. 리프한은? 매일 아침에 불고기를 만들 다음에 청소해요. 불고기를 만든 다음에. 네. 그래 뭐, 어. 그래 뭐는 오케이. 근데 if in that case. 리프한. every morning make 불고기. every morning. 색깔 이런 게 아니다. 그냥 뭐 아침을 먹은 다음에 아니면 샤워한 다음에. 펜이 뭐 했어요? 펜이 뭐 했어요? 펜이 안 들려요. I cannot hear your voice. 안 들려요. 들려요. 다시. 어, 지금 들려요. 매일 아침에 샤워한 다음에 아침 식사해요. 이건 되죠. 매일 우리가 보통 샤워 매일 해요. 아침 식사도 해요.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제클린 합시다.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아,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 드라마를 보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렇지. 1, 2, 3. 코리안 드라마. Without subtitle. 한국어를 공부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수상은 뭐 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어, 이것도 잘했어요. With Korean, I want to talk in Korean. 펜이는? 저는 제클린 씨 똑같아요. 아, 제클린 씨하고 똑같아요? 네. 자막 없이. 리프한은요? 공부하려고 대학교에서 공부하려고. 아, 공부하려고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가 엔딩해야 돼요. I study Korean. 그러면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해야죠. 음, 그러면 3번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everybody. 어떻게 말해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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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들어, 드릴게요. 맞아요. 들어, 드릴게요. or, 도와, 드릴게요. 이것도 되죠. 도와, 드릴게요. 도와, 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있어요. 이번에는 펜이 통화하다. 펜이? 네. 오늘 통화하다. 내가 지금 친구하고 통화하고 있어요. 푸, 잘했어요. 지금 친구하고 통화하고 있어요. 제클이는 뭐 했어요? 친구와 통화해요. 이것도 돼요. 와, 하고, 다 되고. 푸사는? 어머니는 지금 친구하고 통화하세요. 어, 이것도 돼요. 친구하고 통화하세요. 니까, 리스펙트 폼이고. 리프한? 쌤, 지금 친구하고 통화 있어요. 통화하고 있어요. 알겠죠? 통화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존댓말로 바꾸세요 있는데 자다 존댓말은 다 같이? 주무시다. 그렇지. 먹다. 드시다. 말하다. 말씀하시다. 맞아요. 말씀하시다. 있다. 계시다. 계시다. 없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맞아요. 없다는 안 계시다. 잘했어요. 선생님. 있으시다. 있어요. 있다는 투, 맞아요. 있다는 투 리스펙트 폼인데 아까 우리 있다 하고 계시다는 미닝이 뭐예요? 세이. 그 다음에 있으시다는 헤브. 헤브의 미닝. 그래서 두유 헤브 타임?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버지, 두유 헤브 타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시간이 있으세요? 아버지, where are you now? 하면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 존댓말이 있어요. 있다, 계시다, 스테이, 있으시다는 헤브의 미닝이었죠. 헤브.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영화를 봐요. 잭클리는? 친구를 만난 다음에 저녁 식사해요. 오케이. 친구를 만난 다음에 저녁 식사해요. 펜니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텔레비전을 봐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전심을 먹어요. 다 잘했어요. 그러면 교실이 덥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할까요? 선풍기를 켜드릴게요. 그 다음 창문을 열어드릴게요. 에어컨을 켜드릴게요. 에어컨도 켜드릴게요. 선풍기, 에어컨, 턴 온.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드릴게요. 선생님, if join sentence,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켜드릴게요. 돼요.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켜드릴게요. 투, 그죠? 이것도 돼요. first open the window and then I will turn on the fan. 이것도 돼요. 그 다음에 동사를 다섯 개 말해보세요. 동사는 verb이었어요. verb. 자, 수사 먼저 해보세요. 어떤 verb? 듣다, 걷다, 묻다, 묻다, 부회다, 부르다, 만들다. 만들다. 펜니는? 샀다, 쓰다, 이야기하다, 여행하다, 준비하다. 다 되고, 재클리는? 가다, 먹다, 만들다, 듣다, 마시다. 오케이. 리프아는? 치다, 식다, 늘다, 여행하다. 다 되는 거예요. 가다, 먹다, 자다, 책을 읽다, 운동하다. 다 돼요. 그 다음에 펜니, 선생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 다른 거 쓴 사람 있어요? Any other? 선생님이 지금 교실에 가고 있으세요. 그러면 가고 있으세요. 이거 가고 계세요가 맞아요. 가고 있으세요. have는 아니니까 가고 계세요. 근데 가고 계세요보다 가세요 하는 게 좋겠어요. 가세요. 다른 거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돼요. 한국어를 가르치다, 아니면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돼요. 뭐 선생님이 노래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뭐 다 고 있어요. 하면 돼요. 와 그 다음에 이거 문장을 완성하세요. 요거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일단 단어가 대학원, 한국학, 전공하다. 한국어 배우다 있다. 자, make a sentence 할 때 tip은, Korean sentence tip은 you make ending first. That is the tip. Up from the first, you make a sentence maybe ending. How to make ending? 어려워요. difficult. 그럼 배우다 있다. Only one option. 뭐죠?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 배우고 있어요 밖에 없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from first. 배우고 있어요. 프런트 한국어예요. 그러면 한국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프런트 파트 대학원 한국학 전공하다. 그럼 이거는 reason or purpose 뭐. which one? reason. purpose. 뭐 reason 도 is okay, but purpose is better. 왜? 한국어를 못 하는데 you cannot speak Korean. you don't know Korean. cannot major. can you major study Korean subject? may be difficult. 그래서 now I'm study Korean. why? my purpose I want to major study 한국학 in graduate school. 그러죠. 그러면 purpose는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공 한국학 여고 여고 그렇지. purpose는 여고예요. 려고 그러면 한국학 뭐죠? 한국학극 그렇지. 한국학을 전공하려고 그러면 대학원 뭘까요? 대학원 에서 뒤에서 오면 perfect예요. 근데 앞에서 가면 difficult from the first why? 한국어는 verb 와 엔딩 adjective 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last 그래서 먼저 엔딩 만드세요. first make 엔딩 하고 check front that is wanted 됐죠? 그 다음에 형용 사를 5개 말해보세요 했는데 형용 제클린 무섭다 맥 다 재미 잇 다 춥 다 쉬 다 쉬 쉬 쉬 쉬 쉬 쉬 다 아 싸워 쉬다 맞아요. 쉬다는 싸워리고 쉬다는 take a rest 해서 이건 바이브예요. 쉬다는 싸워 에직티브 됐고요. 그 다음에 리프한 뭐 있어요? 그따 뭐라고요? 큽다 큽다 큽다가 뭐지? 비 아 크다 크다 아프다 높다 착하다 무섭다 아 오케이 그 다음 펜이 아름답다 편하다 맵다 덥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잘했어요. 그 다음 수상 예쁘다 맵다 시끄럽다 비싸다 싸다 잘했어요. 다 에직티브 잘 찾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리프한 은 다음에 아 I know this 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상 주말에 주말에 한국어 수업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운동해요. 어 하면 되죠. After finish Korean class 운동해요. 펜이 주말에 보통 영화를 본 다음에 저녁 식사해요. 영화를 본 다음에 저녁 식사. 제클린 운동한 다음에 쇼핑하러 가요. 쇼핑해요 도 되고 쇼핑하러 가요 도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명사를 다섯 개 말해보세요. 명사 means noun 이에요. noun 그러면 잭클린 해보세요. 명사 나오 학교 창 창 갑 창갑 장갑 장갑 한국 모자 자전공 다 잘했고 펜이 도시 고향 문화 사장님 기타 잘했고요. 수상 컷 연필 가방 빵 병원 잘했고 리판 학교 미국 약속 음악 사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왔어요. 문장을 완성하세요. 회사 영어 한국어 통역 하다 한국어 배우다 있다 아까 선생님이 뒤에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배우다 있다 어떻게 할까요? 배우고 있어요. 이거는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또 봅시다. 통역하다 미닝 인터프리트 인터프리트 인글리시 앵 코리안 통역하다 인터프리트 maybe 인컴퍼니 이거는 뭐예요? 펄퍼스 겠죠. 이것도 펄퍼스 통역 하려고 그럼 앞에는 영어 한국어 영어를 한국어로 아 이거는 투 옵션이 있어요. 뭐 영어를 한국어로 해도 되고 아니면 영어와 한국어를 도 돼요. 영어를 한국어로 means English translate to 코리안 그러면 영어와 한국어를 하면 영어 and 한국어 translate 인터프리트 그러니까 both 외이죠. English translate to Korea 한국어 translate 영어 그러면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를 할게요. both way 영어와 한국어를 통역 하려고 그러면 회사는 회사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아니면 영어를 한국어로 둘 다 오케이 뒤에서부터 from the back you combine 하면 easier 그 다음 이번 학기가 끝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if you are student to finish one semester 뭐 하실 거예요 하면 엔딩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을 거예요 해야 되겠죠 엔딩이 뭐뭐 을 거예요 퓨처 텐스로 그러면 제클이 한국어로 여행 갈 거예요 되겠네요 한국어로 여행 갈 거예요 리프완 영화를 갈 거예요 영화를 갈 거예요 안 되지 영화를 볼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는 거는 very short some action 이잖아 학기가 끝난 다음에 one semester finish 하면 뭔가 그 스케줄이 big 스케줄이 있겠죠 그냥 watch one movie today this weekend 이거겠죠 뭐 여행을 갈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되겠고요 수산은 이번 학기가 끝난 다음에 집에 쉴 쉴 거예요 그것도 좀 이번 학기가 끝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집에 매일매일 쉬어요 매일매일 쉬어요 그러면 이번 학기가 끝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그냥 집에 쉴 거예요 는 not enough for one month for one month I just take a rest 해볼까요 가사운드 는 힝 엔사운드 미음 다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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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거는 썼는데 뒤에 거는 안 썼어 대답이 없네 서클은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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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ㄹ ㄹ ㄹ 이런 이름 어렵지만 그냥 아 맞아 우리 배웠어요 하고 리마인드 한번 해보면 돼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43페이지 영호시 스토리 영호시 스토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까지 했죠 문 좀 열어주세요 까지 피니쉬 그래서 오늘은 여기부터 원센턴스 원센턴스 읽으세요 수산 읽으세요 영호시 스토리 영호시는 회사 앞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영호시는 회사 앞에서 하니까 인프론트 오브 오피스 내릴 수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리다 means 내리다 내리다 컴바인 을 수 있다 네 캔이죠 근데 패스텐리죠 근데 패스텐스를 썼어요 he can he could get off in front of company 해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유 아이고 오 오케이 나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 패니 얘기세요 영호시는 6시 40분에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영호시 840 사무실은 뭐예요 사무실 네licie 오피스 회사는 뭐예요 회사 컴퍼니 컴퍼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sometimes 오피쓰 or so which ai 회사 actually in the morning iy go to 오피스 하면 사무실에 가요 이즈 코렉 독 WHAT 한국 사람들은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요 그래서 사무실을 реально 오피스 회사는 sometime office sometime company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엔터 엔터 고인 엔터 그 다음 제클린 읽으세요 와 영호씨 오늘 일찍 오셨어요 사무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다 하면 really shocked, really surprised 와 이거 와는 와 영호씨 오늘 일찍 오셨어요 요즘 영호씨 매일 지각했어요 그래서 9시 10분, 9시 15분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8시 40분에 왔어요 그래서 오 일찍 오셨어요 사무실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사무실 사람들 오피스 피플 클릭이겠죠 클릭 Very surprised 리프한 그래서 영호씨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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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지각이죠 지작 아니고 지각 그래서 그래서 하면서 영호씨가 말했습니다 영호씨 said 오늘은 today 지각 안 하려고 I don't want to be late So 일찍 일어났어요 I wake up early 워컵 얼리 했어요 그 다음 수산 아홉 시에 사장님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means finally finally 아홉 시에 9 o'clock 사장님이 버스 사무실에 to the office 도착했습니다 arrive 펜이 그런데 사장님은 영호씨를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응 but 사장님 버스 영호씨를 보고 보고니까 see 영호 and then 화가 나셨습니다 means angry 아 get angry 왜 그럴까요 제클린 왠용하면 영호씨가 책상에서 차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거는 reason explain because explain reason 할 때 starting 왜냐하면 영호씨가 책상에서 in the desk 자고 있었습니다 sleep 아 그래서 사장님이 와 늦게 와요 OR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Do you remember last week's story 네 아 네 그래서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because we have to find the answer next page quiz 영호씨는 29살 회사원입니다 영호씨 몇살이에요? 29 아 29 years old 2년 전부터 회사에 다녔습니다 하면 since 2 years ago working this company 그런데 영호씨는 요즘 매일 지각합니다 this day almost everyday 지각합니다 come late 어제 아침에 사장님이 화가 나서 angry 영호씨한테 말했습니다 sad 영호 내일도 지각할 거예요 tomorrow again you will late 그럼 회사를 그만두세요 please quit the company 다른 회사를 알아보세요 please find the other company 그래서 영호씨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밤에 알람시계 두 개를 맞추고 잤습니다 so 영호씨 don't want to be late at night set to alarm watch and slap 오늘 아침 영호씨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today morning 영호씨 wake up early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아침도 먹었습니다 have enough time so he ate breakfast 그런데 버스를 탄 다음에 after take a bus 너무 졸려서 잤습니다 very sleepy so he slept 이번 정류장은 광화문 광화문입니다 this stop is 광화문 버스 안내방송을 듣고 영호씨가 눈을 떴습니다 영호씨 open the eye after the 안내방송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people get off from the bus 아이고 영호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really surprised 잠깐만요 아저씨 저 내려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please open I get off please open the door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넥스트 페이지 봅시다 넥스트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에 퀴즈 맞으면 or 틀리면 x 하십시오 있어요 if correct or wrong x 이거 you find the answer 그 다음에 나 지금은 묻고 대답하십시오 only reading the question and then translate 할 거예요 수산 1번 읽으세요 수산 1번 읽으세요 어제 어제 아침에 사장님을 왜 화가 났습니다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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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니다 씁니다 엔딩이에요 예스텔데이 모닝 예스텔데이 모닝 보스 왜 갓 앵그리 그 다음 페니 2번 문제 용허씨는 일찍 일어나려고 어젯밤에 어떻게 했습니다 나왔습니까 했습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려고 want to get up early 어젯밤 하면 last yesterday night 어떻게 했습니까 what he did how he did 그 다음에 3번 제클린 용허씨는 버스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눈을 닫습니까 눈을 떴습니까 눈을 떴습니까 이게 눈을 뜨다가 open the eye에요 open the eye 근데 이게 의 드랍이에요 눈을 떠요 present tense 눈을 떴어요 is past tense 여기서는 습니다니까 눈을 떴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용호씨 in the bus 무슨 소리를 듣고 listen what sound he opened I 그 다음에 리프완 4번 용호씨는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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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get off 해요 용호씨 where will he get off 그 다음 5번 수사 용호씨는 왜 요즘 지각할까요 용호씨 why this day come late to the office 이거는 your idea your idea 내가 그냥 guessing you make any reason 뭐 왜 왜 지각할까요 you make answer 그래서 지금 가 and 나 find answer by yourself and then check with me 알겠습니다 i means i we I I I I I I 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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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여기부터 1번 수산 읽어보세요. 영호 씨는 두 달 처음부터 회사에 다녔습니다. What is meaning this one? 영호 work for, work since two months, work in this company since two months ago. O예요? X예요? X. 왜 X예요? 2, 2, 2, 2년. 그렇지. 전에. 두 달 전부터 아니고 2년 전부터. 2 years ago죠. 맞아요. X. 그 다음에 펜이 2번 읽으세요. 영호 씨는 어제 처음 시가 읽었습니다. Meaning? 영호 씨 was late first time yesterday. 어, O, X. X. 어, 왜 X예요? 요즘 매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First time 아니에요. 처음 아니고 매일 시작했습니다. 됐죠? 제클린 3번. 영호, 영호 씨는 오늘 시각하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음, 미닝. 영호 doesn't want to be late, so woke up early. 맞아요. O, O, X. O, O. 맞아요. 이거는 O였죠. 리프한 4번. 오늘 사장님이 영호... 4번, 4번. 어, sorry, sorry. 영호 씨는 광화문에서 삽니다. 삽니다, 미닝. 리프. 응, 리프 맞아요. 베이스 폼이 살다예요. 근데 우리가 읍니다, 습니다는 이렇게 되죠. 근데 나바사 앞에서 드랍 됐어요. 드랍. 그래서 이게 삽니다예요. 삽니다. 리프. 바잉 아니에요. 그래서 영호 씨는 광화문에서 삽니다. means? 리프한? 영호 씨는 live in 광화문. 광화문. 아니에요. 살아요. 집 아니에요. 그 다음, 수산 5번. 오늘 사장님이 영호 씨 부터... 영호 씨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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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응, 미닝. Today, boss arrived in the office earlier than 영호. 응, O-R-X? X. 그렇죠, arrive. 도착은 영호 씨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책상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X. 어, 답을 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묻고 대답하십시오. 문제, 해니. 어제 아침에 사장님은 왜 화가 났습니까? 어제 아침에 사장님은 화가 나서 영호 씨를 보고 지갑했습니다. 바뀌었죠? 리즈니 앞에 와야지. 리즈니. 요즘 영호 씨가... 메일... 응, 요즘 영호 씨가... 아니면 메일을 앞에 쓸게요. 요즘 매일 영호 씨가 지각해서... 이게 리즈니잖아. 지각해서 사장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문제에서 왜 화가 났습니까? 했으니까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면 화가 났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쓸게요.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제클린. 영호 씨는 일찍 일어나려고 어젯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젯밤에 알람 시계 2개를 맞추고 잤습니다. 그렇지. 뭐 프런트에 일찍 일어나려고 with or without 그냥 알람 시계 2개를 맞추고 잤습니다. set to alarm watch and then sleep. 이게 포인트죠. 잘했어요. 그 다음 메디 플런. 영호 씨는 버스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까? 버스를 딴 다음에 너무 졸려서 잤습니다. 그거 아니죠. 무슨 소리. listen what sound and then open. 버스 안내방송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announcement. 버스 안내방송. 그 다음에 수산. 영호 씨는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광화문역에서 내렸습니다. 응. 광화문역에서 내렸습니다. 해도 되고 광화문역에 뭐가 있어요? 아까 회사 앞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했죠. 그러면 광화문이 회사 앞이에요. 광화문 회사 앞에서 내렸습니다. 해도 되고 광화문 이제 그게 회사 앞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호 씨는 왜 요즘 지각할까요? 우리 아이디어 한번 해볼까요? 펜이. 요즘 영호 씨는 요즘 컴퓨터 게임에서 늦게 잤습니다. 어. 밤에 컴퓨터 게임을 해서 늦게 잤습니다. 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매일 요즘 지각합니다. 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클린은 어떻게 했어요? 5번. 밤 늦게 가지 개드라마를 봐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밤 늦게 까지 드라마를 봐서 늦게 잤습니다. 맞아요. 밤에 늦게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지각하는 거예요. 리파는 뭐 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마셔고 아. 네. 마셔요. 매일? 에브리데이? 아. 요즘. 그러니까. 요즘 디즈 데이 에브리데이 잤습니다. 그러면 요즘 밤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만나서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각합니다. 수사는? 밤에 월드컵 와서 밤에 월드컵 경기를 봐서 늦게 잤습니다. 그렇죠. 막 그 시즌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면 막 사람들이 또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늦게 자는 사람들 대부분이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 아니면 유튜브 드라마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잘했고요. 오늘 숙제는 거기 마 해봅시다에 사장님은 오늘 영호씨를 보고 화가 났어요. 왜? 영호씨가 자고 있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You make next story. So. And then. What happened? What 사장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영호씨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You make any story. 쓴 다음에 after make a story and then send me what's it? 알았죠? 이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Story after 사장님 영호씨 네. 사장님 그렇죠. 사장님이 봤어요. 영호씨 자고 있었어요. And then what is next story?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도 우리 수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